일곱, 구, 여덟, 아홉, 열 자 한 손 한 손 사다리 다시 잡고요. 오른발 내리시고 왼무릎 구부려서 발등을 가래. 자 손도 뒤로 보내실게요. 어깨 끌어내리고 무릎을 조금 더 안으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아래로 자 하나, 둘, 셋, 넷, 조금 더 멀리, 다섯, 여섯, 어, 이거 구간이에요? 골프 치시는 분들이 힘내실게요? 어, 맞는데, 안치려고요. 이제 안치려고요? 아, 안치려고요. 안치려고. 안치려고. 붙인다고 하면 킬라패스가 더 힘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몸이 망가져요, 골프 치면. 네, 저 오래 쳤으니까요. 네, 얼마나 치실까요? 자 그대로 천천히 들어오시고 한 손 한 손 사다리 잡고요. 자 이제 내려오실게요. 자 플랭크 가보실 건데, 자 플랭크 리포머에서 하실 거예요. 네.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실 건데 박스를 밑에 뒀어요. 네. 이제 양손, 내 캐리지를 잡고 팔꿈치를 주셔서 무릎을 띄우셔서 여기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딱 1m. 그대로 캐리지가 밀린다 할게요. 캐리지 어느 정도 떼어낸 상태에서 소잉으로 버티실게요. 네. 자 다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설명해 드릴게요. 발끝에 누가 놓으셨던 것 같고. 어, 잠시만요. 네. 잠깐 나와보실까요? 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여기에 발 잠시를 해볼까요? 네. 팔꿈치를 조금 더 멀리 두실게요. 이렇게 두시고, 손을 이렇게 두실게요. 그렇죠. 그리고 허벅지 안 쪽에 미니볼까지 키울 거예요. 자, 내정근까지 뜨기 위해서 허벅지하는 2개의 미니몬까지 키웠어요. 자, 뒷꿈치를 대신해서 힘들겠죠. 자, 그리고 턱을 살짝 깎여보세요. 자, 허리에 힘 들어가시면 안 돼요. 허리에 힘 들어가고, 등도 천장으로 더 밀어보세요. 그렇죠, 등을 더 살려주세요. 더, 더? 아니요, 등을 살짝 내려가 보세요. 등을 천장으로 밀어내신다 생각하면서 등도 같이 뻐근하게 만들어주세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. 볼때는 이렇게 손이 심하고 했는데, 올라와서 보이는 것처럼 정신이... 옆에서 보일 보시면서 회원님 보실게요. 자, 등을 더 살려보세요. 등을 채워보세요, 여기. 허리 말고. 자, 여기서 엉덩이 더 끌어올리고. 자, 버티실 거예요. 밀리지 않게 이제 고정이에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밀리면 안 돼요. 일곱, 여덟, 아홉, 열 10초 더.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자, 몸을 빡세일 때 앉아서 쉬어주실게요. 하실 말 하셨어요? 아니요. 네.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, 강타님을? 힘든 거 뻔히 알면서. 등을 제가 채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갈비뼈 사이에, 겨드랑이 사이에,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네. 그 근육이 약하면 어깨를 불안정하게 하거든요. 전거근이에요. 전거근이에요? 전거근. 전거근. 네. 요즘, 신용어로는, 아, 톱니근? 톱니바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, 이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어요. 어깨까지. 근데 이제 날개뼈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요. 움직이면은, 이 날개뼈가 불안정해지거든요. 네. 고정을 전거근이 해줘요. 네. 얘가, 보통 약해져 있어요. 석근을 미어가지고. 네. 그래서, 이 등을 들고, 겨드랑이 안쪽에, 거근한 느낌을 한 번 더 느껴보세요. 이제는 캐리지까지, 팔꿈치로 살짝 밀거워요. 네. 밀었다가, 플랜트 자세에서, 살짝만 돌아오고, 팔꿈치를 밀어냈다가, 지그시 돌아올게요. 자. 속고등이라 힘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. 처음에는. 자. 미니몰 한 번 더 끼우고 갈 테고요. 자. 팔꿈치 있다. 그렇죠. 여기서, 자. 등을 더 채워보세요. 등을 더 채우고. 자. 회원님이 여기를 채우라고 하면요. 여기가 채워지거든요. 여기를 더 채우려고 노력해요. 응. 몸이 분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. 회원님들이. 자. 쭉. 뒤꿈치를 살짝 올리고, 여기서, 어깨뼈을 끌어내리면서, 끌어내리는 느낌으로, 팔꿈치를 밀어볼게요. 쭉. 자. 몸은 다 고정이에요. 딸려가면 안 돼요. 자. 딱 고정하시고, 팔꿈치만. 하나. 안쪽에 뻐근한 힘 느껴보세요. 한 번. 마시고요. 자. 등 더 채우고. 둘. 쭉. 그리고 이 갈비뼈 사이에도 붙어있기 때문에, 코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. 밀어냈을 때. 자. 세. 밀어보세요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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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 돌아오고, 날개가 죽어요. 태워주세요. 자. 자. 잠시. 잠시. 어. 시합을 하실게요. 여기 힘은 느껴지세요? 아. 모르겠어요. 뭔 일이냐면, 다른 데가 막 그, 아까 플랭크 할비 쪽으로 들어오는 힘들이, 네. 너무 세다보니. 다른 데는 잘 못 느끼시겠죠? 여기가 너무 아파서, 다른 쪽에 뭔가, 뭐. 어. 이런 긴장감이. 네네. 네. 일단 살아야겠다. 그냥. 그럴 수 있죠. 네. 보통은, 이제 코어 힘 느끼려고, 네. 안쪽 힘 느끼시는 분들 많이, 안 계세요. 이제 운동 신경이 좋으신 분들이, 이런데 자국을 잘 느끼는 거지, 네. 뭐 운동, 플라테스 초급자들은 특히나 더 못 느껴요. 어. 잘 모르겠는데, 했는데, 다음날에 살짝 여기가 뻐근해요. 등 뒤쪽이. 네. 다음날에, 어? 무슨 운동했지? 이런 느낌? 어. 근데 이제 거기가 쓰인 거거든요. 네. 직전 동작도 힘들었는데, 네. 방금 이걸 밀어보라고 그러시니까, 어. 정신이 없네. 그것도 힘든데, 이것까지 하라고 하니까. 하트를 너무 많이 하면, 딱 다섯 번만 해드릴게요. 그러면. 대신에, 집중해서, 다섯 번만. 응. 많이 안 시킬 거예요. 대신에, 동작을 많이 하는 것보다,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군요. 네. 마시고, 내쉬면서 하나, 밀어볼게요. 쭉. 마시고, 천천히 돌아오셨다가, 너무, 약실하게 들으세요. 천천히요. 네. 천천히. 지그시. 방금 단치. 마시고, 그대로 돌아오셨다가, 네시만 더 밀게요. 세. 몸 잘려가면 안 돼요. 마시고, 등도 채우고, 등도 채우고, 엉덩이가 올라가면 안 돼요. 네. 더 쭉. 자꾸 엉덩이 잘려가거든요. 다섯. 쭉. 밀어내셔서, 홀딩. 버틸게요. 하나. 등 더 채우고, 둘. 여기. 셋. 넷. 다섯. 그대로 돌아오실게요. 아니, 제가 치밀하고 싶은데, 힘이 없어요. 몸마귀 이제 알죠. 몸디로, 마음 따로니까. 이렇게 눌러주시면, 반전형으로 채워주셔야 되거든요. 더 몸마귀. 힘이 없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다시. 마지막. 남았어요? 네. 이제는, 정거근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게, 팔꿈치가 아니라, 손바닥을 주실게요. 퇴근 뒤에. 근데, 체중심이 높아져서,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. 허벅지 한쪽에, 미닛을 끼우고, 이렇게 해서, 발 뒤꿈치 올리고, 그렇죠. 여기서 엉덩이 살짝 맞추실게요. 여기서, 아니요. 팔꿈치 아니고, 손. 그렇죠. 근데, 조금만 더 뒤로 오실게요. 자. 조금 더 뒤로. 아니요. 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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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뒤꿈치 올려볼게요. 올리시고, 살짝 밀어볼 거예요. 근데, 이제 엉덩이, 여기서 딱 고정이에요. 여기에서 쭉, 손만 밀어낸다가, 마시고, 지그시 끌고 오세요. 자. 둘. 그대로 끌고 오시고, 자. 그대로 끌고 오고, 등 더 채우고. 자. 넷. 자. 지그시. 자. 힘 풀렸어요. 다섯. 쭉. 그대로 돌아오고, 십. 여섯. 자. 두 번만 더. 일곱. 가시고요. 여덟. 쭉. 그대로 돌아오실게요. 스톱. 자. 조심해서, 나오실게요. 진짜 힘들죠. 진짜 힘들죠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주, 스케줄.